오늘 유나니티가 더 나는 걸 뭐 쳐다보는 게 더 보여 왠지 그럴수록 더 난 당당해져 기분 좋아지는 걸 저는 우리 정기중등반 전수빈입니다. 저는 오늘 연습을 하려고 이렇게 학원에 나와 있고요. 지금 여기는 보컬실입니다. 네 이렇게 여기가 보컬실이고요. 오늘 보컬실에서 해볼 것은 립싱크 표정 연습을 다양하게 해보려고 보컬실에 왔습니다. 프로모션 주제목은 스테이싱님의 색안경이라는 노래인데요. 립싱크 표정을 다 완벽하게 하려면 첫 번째로 연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일단 화려한 거 먼저 해볼게요. 저 잘 보여요? 먼저 포장이랑 립싱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. 손을 쓰지 않고 임이랑 표정으로만 끌을게요. 티비 표정 립싱크 연습할 때 다리가 이렇게 차렷해야 되거든요 몸이 움직이면 안 되고 얼굴만 써야 되는데 아까 이렇게 해서 자세가 안 돼 손도 같이 추가해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이렇게 랩싱크 표정 연습을 다양하게 해왔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?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촬영해봐요 지금 연습을 하러 가고 있어요 빈 홀이 있는지 다 보러 갈게요 홀이 어디가 찼는지 볼 수 있는 건데요 지금이 9시니까 이쪽이 빈 것 같아요 한번 가볼게요 저희는 어떤 연습을 가지고 집에 가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디션 B 중등반 신다입니다 오늘은 퍼포먼스 촬영을 위해 저희가 단체 연습이 있는데요 그 과정을 도와보겠습니다 제가 연습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색안경 프로모션 촬영 날입니다 저희는 지금 프로모션 촬영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촬영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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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